아 핑크빈 먼저 합니당에 캐릭 승성이 왜 없나요? 핑크빈 오늘 하는거 아닙니까? 아 나왔다 핑크빈 왕먹지 아니 뭐 아무것도 안줘요? 아 그지 레벨업 바로가 오케이 1호 아 뭔 자리스톨 실망입니까 이게 개인 맵인데 바뀐지가 언제나 자 빠르게 해야됩니다 자 콤보 아크키 유지하고 콤보 미션 바로 깨주고 음 이거지 아 센스 좋았습니다 사냥 안되려나요? 수두택 250 아 역시 지형이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정도 경험치죠 아 뭔소리하는게 골드비치보다 빠른데 골드비치는 레벨업하려면 2시간 보게 되네 레벨업하면 할수록 빨라집니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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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네 생동안이 지금 이세요? 네네 나오세요 네 아 나가야겠다 아 그건 참 넥슨에서 선물을 보내왔군요 넥슨 일단 이건 나중에 하겠고 아니 왜 아니 왜 스틸하는 거야 아 참 넌 바빠야겠네 사냥터보다 자리 다 있는 것 같은데 바빠 돼서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왜 또 스틸하러 왔어 스틸봉이 너무 많네 평화로운 게임인데 조용히 게임하기가 쉽지가 않네 아 무모한 도전이었어 너무 고랩지역으로 온게 패배의 원인이로 아 좋아 아 이제 경험치 좀 올라가네 확실히 좀 있긴 있네 처음 온 사람은 데미지 증가가 있어요 새로운 채너로 찾아보세요 그걸 또 믿고 가는구만 스틸봉같은거 아 스틸봉 쫓아 냈구만 드디어 좋아좋아 아 이게 실력이지 스틸봉격파 아 아 룬 한 번을 못갔네 결국에 근데 아 근데 너무 약한데 아 또 너무 빨리 왔나보다 아 84르기네 아 잘못 왔네 너무 빨리 왔잖아 이게 생각보다 잘 왔네 아 이게 경험치가 없긴 없나보다 아 이거 아 이거 사냥하긴 많이 느낌인데 아 근데 조용한데 없을까 잠자는 사막 한 번 가져야 되겠구만 아 잠자는 사막 아 랩체가 또 많이 나는구만 아 잘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습범이네 자꾸 스틸하네 아 이놈 안뜨겠구만 아어 피라미드 하늘동재 개업 아닌가요 이거 되나요? 어 되네? 어 되네 경험치 개잡아 오르겠네 어어 저 왜케 약한거냐 아 이거 쟤가 약한건가요 아님 다 이렇게 잡고 있는거야? 2층에서 사냥하세 아니 뭐 어차피 다 잡채덤드하는건가 아 몸파 해야되는구나 아 파티 아 저 몸파존을 하고 자리 사서 경험치가 두배로 경험치가 두배가 뭔데? 아 지금 몸파 경험치 두배 하는거에요? 아 그래? 140렙대 언제 하는게 좋습니까 몸파는 4개 4개 똑같은건 안나오지? 아 추워비 어 자리 사서 잘하고 있겠지 아니 같이 하기로 해놓고 배신을 배신을 때렸어 흠 흠 흠 흠 아 좋습니다이 나는 양보를 했는데 배신을 흠 흠 흠 아 다음 사냥터 이제 가야되지 않을까? 넘어갑니다이 아 아이 패강 조용하네 역시 패강이지 아 달달하다이 이게 경험치지 와 사냥터요 갈만한 데가 없는데? 아 검은 와이버는 둔질간다고? 걔네 레벨 몇이니까? 아 141위 그럼 또 한번 체험을 해보러 안갈수 없지 어 나 빼도 나 빼도 아 오케이 잠시 몸파만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빈이요 창 아 아 여깄구만 듀얼 파트너가 여깄었구만 하이하이 파토점 아 그리어 무기가 나오는구만 됐다 아 이제 큐브를 할 수 있겠구만 자 읍적을 하나 깨줄게 자견이 안받아지겠지 읍적을 또 하나 깨줄게 오케이 아 그냥 무기 다 때려 박아야되네 점재보여조무소가 있어요 점재보여조무소가 있어요 점재보여조무소 아 잘못달았네 이거 여기다 뭐하는거야 아 아 이런 이런 뭐다 박는거네 아 근데 45만원이라 비싸다 이거 어 오우야 세줄 개떡상 어 아 아 또 6번 세 번 아 아 이거 안되겠다 아 아 보호범을 누가 쓰냐 어어어!! 제사용! 17% 떡상! 이제 날아다니겠구만 아 됐다 x3 누가 처치하거나 최수가 초과됐어 누굽니까 아!!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깨 됐고 아 됐다아아 쓰읍 됐어땠쓸 아우 그 자자 유니크 카핑 이제 200렘만 찍으면 끝이구만 버바를 한번 가볼까네 바로 넘어가 헤이븐으로 말이지 가라 아니 여기서 사냥하는 사람인가봐 퀴하면 레벨업 하는거 맞습니까 칭 아... 됐구만... 됐어... 수공 25만 제사용 17% 야... 제사용이 아주 개꿀이더라구요 제사용 너무 좋아 기사단을 가기위해서 스타버스 110을 맞춰주었지 실블리 불멸의 파라우 피라미더 세트 파프무기 15% 올테인 6%짜리 도미네이터 블랙셋 아... 블랙셋의 추호비 다 아쉽다 이거 운축이... 추호복 ㅋㅋㅋㅋㅋ 아... 추호비 다 없어가지고 아쉬웠어... 보상 받아주구요 으음... 모든 미션 완료 오케이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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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